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리처드 번스타인이 지은 소음과 투자입니다. 이 책은 VIP 자산운영 최준철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읽게 된 책인데요. 기대를 하지 않고 읽었는데요. 정말 책 내용이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리처드 번스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에서 25년 넘게 활약한 투자거장, 벤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수석투자전략가를 역임했다. 다양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및 포트폴리오 전략에 관해 조언해주는 일을 했다. 2009년 RBA 어드바이저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이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소음은 어떻게 주식의 판을 흔들고 있는가? 파트 2는 소음시대 최상의 투자전략. 파트 3 투자성과를 개선하는 소음필터링 기법.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3장 소음은 투자자의 기대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여기서 이익예상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좋은 투자 나쁜 투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7장 투자기간을 길게 하라. 그리고 11장 알짜 정보만을 추출하는 12가지 필터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좋고 신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소음은 투자자의 기대를 어떻게 조종하는가? 주가를 움직이는 힘, 인식인가 현실인가? 현재의 주식시장은 미래의 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종종 한다. 그런 투자자들은 어떤 사건 혹은 이벤트가 벌어진 뒤 투자하면 이미 늦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 사건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주식시장이 미래의 사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주가가 현실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가 흐름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날 사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시장이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변동성이나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익 예상 라이프사이클 이익 예상 라이프사이클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내가 개발한 이론이다. 투자자의 인식과 기대치가 바뀌는 과정이 이익 예상 라이프사이클에 나타난다.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이든 아니든 모든 주식의 이익 추정치는 이 라이프사이클을 따른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일부 라이프사이클을 건너뛸 수도 있고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종의 축소판 주기를 거칠 수도 있다. 나는 이 이론을 스타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졸저 스타일 투자 전략에서 소개했다. 이 책에서는 이 이론을 투자 소음과 관련해서 보고자 한다. 이익 예상 라이프사이클은 그림 3-1과 같다. 이 그림이 이익 예상 라이프사이클을 나타냅니다. 1단계 역발상 투자. 6시 방향. 즉 6시 방향에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자들은 이익 추정치가 나쁜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주식이 매력이 없거나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2단계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익 추정치가 나쁜 기업들이 갑자기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해당 주식에 대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3단계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와 실제 단기 순이익의 차이가 큰 종목을 찾는 모델이 긍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을 선정한다. 전통적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은 실제로 이익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림으로 실제 사건은 2단계에서 발생해도 이 모델은 3단계에서 종목을 선정한다. 4단계 이익 추정치 수정 9시 방향. 여기 9시 방향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상승함에 따라 시장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기 시작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상향 조정을 늦추는데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제로 본격적인 펀더멘탈 개선 신호인지 의심하기 때문이다. 5단계 이익 모멘텀 이익 추정치와 단기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하면 모멘텀 투자자들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다. 6단계 성장 12시 방향입니다. 여기 6단계 성장입니다.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주로 불리게 된다. 이는 4단계와 5단계에서 유능한 성장주 투자자가 발견한 신규 종목이 아니고 경영환경이 완전히 바뀐 진정한 성장주도 아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주장에 두말 없이 동의한다. 이익 추정치가 고점에 달했으므로 라이프 사이클상 실망 위험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벽발상 투자자들은 바로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도한다. 7단계 추락 사람들이 실적에 실망한다. 주가가 폭락한다. 이익 추정치와 함께 주가도 가라앉는다. 8단계 부정적 어닝 서프라이즈 모델 3단계에서 언급한 모델로 실제 이익이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매도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관찰한다. 9단계 이익 추정치 수정 3시 방향입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탓에 시장 컨센서스가 점차 하락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 실적 부진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대응을 늦춘다. 10단계 소외 장기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낸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당한다. 인수, 합병, 구조조정, 파산 관련 루머가 주가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 단계에 있는 주식들은 투자자들이 관심에서 멀어져간다. 11단계 무시 투자자들이 관심이 사라져 기업 분석 보고서도 실익이 없으므로 이 종목은 리서치 부서의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분석 정보가 부족해지면 새로운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친 기업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예로 인터넷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에너지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로 보는 좋은 투자자.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 이론을 적용하면 좋은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좋은 투자자는 이익 추정치가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고 나쁜 투자자는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인기 고퍼주는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의 12시 근처에 있고 여기입니다. 12시. 비인기 저퍼주는 6시 근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와 그림 3.5가 보여주듯이 좋은 투자자는 라이프 사이클의 6시와 12시 사이 즉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한다. 나쁜 투자자는 12시와 6시 사이 즉 이익 추정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한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로 보는 성장과 가치, 성장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 모두 소음 탓에 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그림 3.6을 보면 성장 투자자는 대부분 이익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에서 정상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주 분석에는 대개 즉시 이용 가능하거나 가시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림 3.7에서 보듯이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익 기대치가 낮다. 성장 투자자들은 인기주를 찾아다니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비인기주를 찾아다닌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들이 회계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소음이 실수를 유발하는 과정. 그림 3.4부터 그림 3.7까지 겹치면 그림 3.8이 된다. 이게 그림 3.8입니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은 4수로 나뉘며 9시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좋은 성장, 나쁜 성장, 나쁜 가치, 좋은 가치가 된다. 여기입니다. 좋은 성장, 나쁜 성장, 나쁜 가치, 좋은 가치입니다. 그림 3.8을 보면 투자자들이 소음에 휩쓸려 실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성장 투자자는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 경향이 있고 가치 투자자는 지나치게 서둘러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다. 말은 쉽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치 투자자는 싸게 사기가 어렵고 성장 투자자는 비싸게 팔기가 어렵다. 소음과 성장 투자자. 성장 투자자는 유망한 성장주를 찾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만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식이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의 9시를 향해 가면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주식의 상대 강도와 모멘텀이 축적된다. 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이익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추정치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성장주를 사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성장주 투자의 성패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에서 갈린다. 인기주를 고점에서 판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장 투자자들은 대부분 성장주를 찾기는 쉽지만 고점에서 팔기가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성장 투자에서 매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성장주가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의 12시에 접근할 때 가장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점이다. 펀더멘털 분석은 소홀히 하면서 과거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소음에 휩쓸려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악재가 쏟아져도 못 보기 쉽다. 따라서 성장 투자자들은 소음에 휩쓸려 적절하게 매도하지 못하는 탓에 실적이 나빠지기 쉽다. 소음과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이들은 고평가된 주식을 포트폴리오에서 뽑아내면서도 장기 보유에 대해 성장 투자자들보다 더 많이 걱정한다. 그러나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가치 투자자의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다. 가치주를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면 포트폴리오가 성장지향형으로 바뀔 수도 있으나 실적이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주식을 지나치게 서둘러 사는 탓에 실적이 나빠진다. 가치 투자자는 모든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도 주가는 상당 기간 하락할 수 있다. 가치 투자자들은 때로는 주식을 일찍 사는 편이 좋다고 하면서 최소한 바닥에 떨어진 주식을 사게 된다. 이는 좋은 전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식을 지나치게 서둘러 사면 실적 부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찍 사 대 바닥에 떨어질 때 사라는 말은 인기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라는 말보다 훨씬 신중한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만일 매수한 주식이 곧바로 20% 하락했다가 40% 오른다면 40% 상승했다가 20% 하락한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수익률은 12%다. 왜 가치 투자자는 주식을 지나치게 일찍 살까? 부정적 소음이 많아서 일 것이다. 성장 투자자는 주식을 지나치게 오래 보유하는데 이는 회사 전망에 관한 허재들이 장기 보유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지나치게 서둘러 사는 것은 기업에 관한 악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악재가 많은 회사가 펀더멘탈이 조금만 개선되면 긍정적 서플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발상 전략으로 주식을 살 적기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뉴스가 있을 때가 아니라 뉴스가 전혀 없을 때다. 즉 회사나 업종이 극심한 불황이어서 보고서, 논평, 분석 수요가 전혀 없을 때 주식을 사야 한다. 소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때 성장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해야 하듯이 가치 투자자들도 뉴스가 압도적으로 부정적일 때 이를 무시해야 한다. 소음 라이프 사이클. 이익 추정치는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소음은 과거 실적이 좋았던 주식일수록 더 많다. 인기 주식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낸다는 법은 없다. 실제로는 비인기주의 실적이 더 뛰어날 때가 많았다.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초과 수익의 열쇠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익 예상 라이프 사이클을 바탕으로 그림 3.9처럼 소음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자. 6시 방향에는 소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완전히 무시되는 시기이기에 그렇다. 12시 방향에는 뉴스도 소음도 상당히 많다. 6시에서 12시로 이동하는 동안 소음은 점점 커지다가 12시에서 6시로 가면서 다시 줄어든다. 유혹이 가장 큰 시점은 12시에 근접했을 때다. 기업에 관한 호재가 넘치고 경영서적을 써도 좋을 정도로 경영진에 대한 산사가 쏟아진다. 해당 주식 또한 장기 보유할 핵심 우량주로 인식된다. 그러나 6시에 이르면 해당 주식은 S&P500 지수에서 탈락한다. 경영진은 해고당하며 사람들은 이 기업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뛰어난 투자자는 소음이 없을 때 매수하고 소음이 넘쳐날 때 매도한다. 참 막연히 알았지만 이거를 표로 딱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나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봐야 되겠습니다. 7. 투자기간을 길게 알아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런 조언을 무시한다. 그래서 소음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종종 장기 투자에서 나오는 실적을 보지 못한다. 단기 변동성이 극심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기간에는 소음도 그의 비례에서 증가한다. 이런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장기 계획을 세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장기 투자가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데이터로 확실하게 보여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레이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투자는 장기간 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의 투자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트레이딩의 인기가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나은데도 왜 사람들은 분단위, 시간 단위로 매매하려 할까? 사람들은 본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데이트레이더가 되려고 한다. 나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투자기간을 늘리면 실적도 더 좋아질 뿐더러 본업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7장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소음이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칭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놀라운 결론일 수도 있겠다. 날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TV를 보며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면 처음에 장기 투자를 계획했더라도 결국 장기 투자를 포기하게 되기가 쉽다. 투자기간이 아주 길다면 날마다 경제신문과 경제TV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분기어닝 서플라이즈 등 온갖 분석은 5년에서 10년 뒤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매일 접할 필요가 없다. 여기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위험이 과거 수익률의 변동성, 즉 표준편차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6장에서 설명한 퀴즈를 생각해보면 위험은 손실 확률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이 앞에 불확실성의 정도를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전통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손실 확률로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이익이 나기만 하면 변동성은 상관하지 않는다. 7장에서는 투자자 대부분의 생각에 맞춰 위험을 손실 확률로 정의한다. 그래서 손실 확률로 위험을 정의한다고 하십니다. 즉 25개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한 기간이 5개라면 위험은 20%가 된다. 즉 5 나누기 25는 20% 바꿔 말하면 이익 확률은 80%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위험으로는 이익과 손실의 크기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우 안전해 보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매우 위험해 보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에서는 10년마다 한 번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이 90%가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자산에서는 5년마다 한 번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이 미미할 수도 있다. 투자기간이 꼭 1년이어야 하나? 자산 배분에는 투자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투자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3년, 5년, 10년으로 하면 자산 배분 결과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10년에서 15년 투자하는 사람이 1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의사결정이 부실해지기 쉽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변동성이나 손실이 10년에서 15년 단위로는 대부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단위로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투자가 5년에서 10년 단위로는 매우 안전해 보일 수 있다. 이제 투자기간을 변경할 때 5가지 주식 유형의 위험 수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겠다. 1971년 1월에서부터 2000년 12월의 모든 수익률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한다. 주식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S&P500 매달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S&P500의 투자 총수익. 2. 성장주 메릴린치 계량전략 성장주 펀드 지수로 유명한 대형성장주 펀드 9개의 투자 총수익을 측정한다. 3. 가치주 메릴린치 계량전략 가치주 펀드 지수로 가치주 펀드를 사용한다. 4. 소용주 시카고 이보슨 어소시에이츠에서 산출하는 이보슨 소용지수 수익률이다. 5. 해외주식. MSCI EAFE 지수의 미국달러 기준 투자 총수익이다. 그림 7.1은 위 5개 주식 유형의 과거 위험 수익 3%다. 세로축은 지난 29년 동안 각 주식 유형이 기록한 12개월 평균 수익률이고 가로축은 12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쪽 가로축은 1년 송실확률이고요. 이 세로축은 1년 수익률 평균입니다. 이 분석의 목표 역시 차트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는 주식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좌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수익률은 더 높았고 위험은 더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단에 위치하는 게 좋은 주식입니다. 이 표를 보면 다음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 수익률은 가치주와 S&P500이 비슷하지만 과거 손실확률은 가치주가 S&P500보다 낮다. 가치주는 다른 주식 유형보다도 위험이 낮다. 2. 주식 유형별로 손실확률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소형주는 손실확률이 23%, 가치주는 손실확률이 15%이다. 3.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주식은 찾기 어렵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4. 현재 해외 주식의 위험조정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도 미국 주식만 보유한 투자자라면 해외 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때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주식만 보유하는 방식은 현명한 투자로 보기 어렵다. 투자기간을 3년으로 하면 이번에는 투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시 분석해보자. 예컨대 수익률을 1월에서 3년 후 1월까지, 2월에서 3년 후 2월까지, 3월에서 3년 후 3월까지 계산하는 것이다. 손실확률도 1년 동안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손실건수 대신 3년 동안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손실건수를 계산한다. 그림 7.2는 투자기간을 3년으로 늘렸을 때 5개 주식 유형의 위험수익 산포도이고 이거입니다. 표 7.2는 실제 데이터이다. 다음 사항이 드러난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만 해도 모든 주식 유형에서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위험이 가장 컸던 소용주에서 위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소용주의 손실 확률이 1년 투자기간에서는 23%였으나 3년 투자기간에서는 11%였다. 2. 이번에도 가치주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간 3년일 때 가치주의 손실 확률은 4%였다. 3년 수익률은 가치주와 성장주가 비슷했지만 과거 손실확률은 가치주가 성장주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3. S&P500보다 좌측 상단에 위치한 주식은 가치주뿐이었다. 즉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위험이 낮은 주식은 가치주가 유일했다. 4. 지수 구성에 편향이 있어서 일수도 있지만 성장주와 가치주 둘 다 시장실적을 초과했다. 소용주와 해외주식도 시장실적을 초과했다. 5. 소용주는 해외주식보다 좌측 상단에 위치했다. 그래도 해외주식을 추가로 보유할 때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소용주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해외주식을 함께 보유하는 편이 낫다. 이번에도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은 1990년대 말 성장주가 초과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가치주는 여전히 성장주보다 안전했고 3년 수익률은 성장주보다 겨우 1%포인트 낮았다. 투자기간을 5년으로 하면 이번에는 투자기간을 5년으로 늘려보자. 예컨대 수익률을 1월에서 5년 후 1월까지 2월에서 5년 후 2월까지로 계산한다. 손실확률도 5년 동안 보유할 때 발생하는 손실건수로 계산한다. 다음 사항이 드러난다. 1. 역시 투자기간을 늘리기만 해도 모든 주식 유형에서 위험이 감소했다. 가치주와 해외주식은 위험이 1% 밑으로 내려갔다. 2. 이번에는 성장주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식 유형은 손실확률이 2% 이하였지만 성장주는 손실확률이 약 7%였다. 게다가 손실확률이 가장 높은데도 수익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소용주와 해외주식은 성장주보다 위험은 낮고 수익률은 높았다. 가치주는 수익률이 성장주와 비슷했으나 위험은 훨씬 낮았다. 3. 투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을 때 해외주식의 위험이 가장 극적으로 감소했다. 해외주식은 단기간에는 실적이 악화하기 쉽지만 투자기간이 증가하면 실적의 변동성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4. 4가지 주식 유형. 성장주, 가치주, 소용주, 해외주식 모두 S&P500 지수 실적을 초과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강조하겠다. 장기 투자에 성장주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분석 결과를 보고 나서 관점을 바꿔보라. 그림 7.3에서 보듯이 소용주와 해외주식은 성장주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수익률은 높았다. 가치주는 수익률이 성장주와 비슷했으나 위험은 훨씬 낮았다. 즉 성장주는 위험이 높고 소용주는 위험도 낮은 반면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투자기간 10년, 진정한 장기 투자. 끝으로 투자기간을 10년으로 늘려보자. 10년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투자를 생각할 수 있는 최장기간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10년 수익률을 예컨대 1월에서 10년 후 1월까지, 2월에서 10년 후 2월까지 계산한다. 따라서 10년 단위 분석기간이 200개 이상 포함된다. 분석기간이 중복되긴 하지만 10년 투자 시점을 무작위로 정해 시뮬레이션 하려는 의도다. 투자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나온 위험 수익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여기서는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수익 잠재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림 7.4와 표 7.4에서 분석 결과를 요약했다. 즉,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1. 투자기간이 10년이면 1970년 이후 모든 주식 유형에서 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 진정한 장기 투자라면 단기 위험은 무시한 채 수익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3. 투자기간 10년에서는 S&P500의 실적이 가장 부진했다. 성장주와 가치주, 소용주와 해외 주식 모두 시장 실적을 초과했다. 지수 구성이 편향되었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라면 액티브 운영 펀드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투자기간 10년 동안 성장주의 수익률은 가치주보다 겨우 9% 높았는데 연수익률로 따지면 1% 미만에 불과하다. 지난 몇 년간 성장주의 관심이 쏠렸던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장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위험을 줄여준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투자기간을 늘리면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투자기간이 1년일 때는 위험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지만 투자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위험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장기투자 중에도 불합리한 투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컨대 복권 진정한 장기투자라면 손실 확률이 대폭 감소하므로 위험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일 뿐이다. 여기서 유의할 대목은 진정한 장기투자다. 소음이 투자자의 투자기간을 축소하기에 그렇다. 즉 여기 보면 투자기간 10년이 되면 위험은 없고 다 이익을 보는데 소용주, 해외주식, 성장주, 가치주, S&P500으로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낼 분야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장기투자를 하는 게 거의 마법과 같은 방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데이 트레이더들이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투자기간이 1개월이라면 손실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림 7.10은 투자기간이 1개월일 때 5개 주식 유형의 손실 확률을 나타낸다. 1년, 3년, 5년, 10년일 때보다 손실 확률이 훨씬 높다. S&P500의 손실 확률은 투자기간 1년에서 17%였지만 1개월에서는 38%였다. 투자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장할 때 손실 확률은 21%포인트 감소했다. 이익을 낼 확률로 봤을 때 투자기간이 1개월이면 62%, 1년이면 83%, 5년이면 98%가 된다. 투자기간을 확대하면 손실 확률이 감소하고 축소하면 손실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데이 트레이더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의 투자기간은 연이나 월 단위가 아니라 시간이나 분 단위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도 투자기간을 확대하면 유리해진다. 그림 7.11은 1990년 12월 3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 동안 1600개 종목에서 1개월, 3개월, 1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낸다. 10년 가운데 7년은 투자기간이 1년일 때 실적이 더 좋았다. 들어가는 말에서 5일 후 날씨를 예측하는 일기예보를 소음의 예로 든 것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5일 일기예보가 적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가오는 주말 날씨가 궁금해 월요일 저녁마다 5일 예보를 빠뜨리지 않고 시청한다. 그러나 5일 예보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예보가 적중 확률이 높다. 미니에폴리스는 1월에 매우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5일 예보보다 적중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즉, 겨울에 춥다는 예보가 앞으로의 1주간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적중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기간이 확장될수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미니에폴리스의 1월 날씨가 춥다는 예보는 너무도 당연해서 실없는 소리로 간주하듯이 장기투자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너무도 당연해서 실없는 소리로 흘려버리기 쉽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험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확신 부족이 문제 소음이 투자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위험 자체의 수준이고 둘째는 위험에 대한 확신 수준이다. 대중매체가 1개월 만기 단기 국채에 대해 엄청난 소음을 일으켜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단기 국채의 만기가 1개월에 불과하며 발행자인 미국 정부는 시종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음이 발생해도 단기 국채 투자자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산의 위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경우 소음에 의해 투자기간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즉 자산의 자체적 위험 때문이 아니라 자산의 위험에 대해 투자자가 확신하지 못해서 투자기간이 바뀐다는 말이다. 자산의 위험성을 확실히 아는 투자자는 손실이나 변동성에 놀라지 않는다. 자산이 안전하다고 확실히 아는 투자자는 소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투자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소음의 판단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확신이 없는 투자자는 소음에 굴복하기 쉽다. 위험평가와 분산 투자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제는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자신의 위험 수용도를 정확히 평가해 충분히 분산 투자하면 소음에서 받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 과도한 위험을 떠안으면 소음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10일 알짜 정보만을 추출하는 12가지 필터링입니다. 조종사들은 비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그렇게 해도 결함이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결함을 찾아내 수리할 수 있다. 이를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조종사는 아무도 없다. 투자자들도 매매 전에 이른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 전 질문할 사항, 점검할 사항, 요건 등을 확인해 터무니없는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물론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고 해서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른 장에서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 전에 점검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 소개된 항목들이 소음과 과대선전을 걸러내고 좀 더 현실적인 사고를 도와줄 것이다. 투자 방법을 모른다 해도 투자 전에 이런 항목들을 활용해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초보자 분들도 이 12가지 필터링을 해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정말 손실볼 확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1.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왜 그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질문에 즉시 간결하게 답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새로운 투자 대안을 찾아보는 편이 낫다. 이 질문에 번번이 막힌다면 펀드나 기타 간접 투자 상품을 찾아보아야 한다. 10중 8구 투자 지식이 부족해 직접 투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 2. 투자를 고려하게 된 계기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친구에게 들었는가? 주식 중개인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했는가? 스스로 생각해냈는가?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한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출처는 확실히 신뢰도가 낮다. 각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많으니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신 인기 산업에 대해 모두 안다고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라면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된다. 질문 3. 인기 종목인가 소외 종목인가? 현재 인기 종목인가? 소음은 주로 인기 종목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제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단지 소음과 과대선전 덕분에 인기가 높아진 종목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람들이 세일앤일 노래에 매혹되면 가치가 없는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그런 종목의 인기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었다. 온도에 비유하면 미지근한 종목이 가장 좋다. 차가운 종목은 얼어붙을 수 있고 일단 얼어붙으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녹는다. 질문 4. 이익예상 라이프사이클에서 몇 시 방향에 있는가? 내가 아는 기간 투자자는 벽에 이익예상 라이프사이클을 붙여놓았다. 그는 매매를 결정하기 전에 그 종목의 위치가 이익예상 라이프사이클에서 몇 시 방향인지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 원칙을 유지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식 매수의 이상적인 위치는 이익예상 라이프사이클이 7시 근처이다. 6시의 사기는 지극히 어려우며 이보다 조금만 빨라도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7시는 주식이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과열되지 않는 시점이다. 과열된 주식은 10시나 11시 위치가 된다. 7시 근처에 있는 주식은 아직 TV나 잡지에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발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종목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다시 간접투자 상품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질문 5. 기존 포트폴리오와 어울리는가? 분산 투자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많은 투자자가 이를 무시한다. 특히 총자본에 대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관심 종목이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에 속한 종목인가? 혹시 급여 일부를 회사 주식으로 받고 있는가? 즉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와 같은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라고 합니다. 이미 보유한 기술주가 새 종목이라면 또 다른 기술주 종목을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다. 매우 간단한 어림샘법이 있다. 시장 변동성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분산 투자가 잘 된 포트폴리오라면 일간, 주간, 월간 단위 변동성 때문에 불안해질 일이 없다. 질문 6.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투자하려고 하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 위험을 떠안아야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물론 위험을 떠안아야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얻으려고 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입는 손실은 정당한 손실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큰 위험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질문 7.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종목의 위험을 직관적으로 평가하는가? 아니면 계량적도를 확인해서 판단하는가? 거듭 말하지만 자신의 위험 수용도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위험을 과거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정의하는가? 아니면 손실 확률로 정의하는가? 1차 3개년에 초과 실적을 낸 전략은 2차 3개년 실적이 부진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최근 실적이 뛰어난 종목은 생각보다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 실적과 변동성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종목의 10년 실적이 훌륭했다면 4년 동안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6년 동안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올린 결과일 수도 있다. 10년 중 6년 동안 실적이 부진해도 견딜 수 있겠는가? 질문 8. 좋은 기업인가? 좋은 주식인가? 당신은 좋은 기업을 선호하는가? 경기가 둔화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중이라면 좋은 기업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상승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좋은 기업이 불리하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업보다 나쁜 기업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높은 수익을 안겨줄 나쁜 기업 주식을 찾아내는 편이 훨씬 낫다. 질문 9.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관심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모른다면 8번 문제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S&P 보통주 등급을 확인해보라. 당신이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나오더라도 평가 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다른 기업을 찾아보는 편이 낫다. 질문 10. 좋은 기업에 유리한 시점인가? 나쁜 기업에 유리한 시점인가? 경기와 이익 사이클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1년 뒤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가? 1년 뒤 개선될 전망이라면 대개 나쁜 주식이 유리하다. 그러나 악화할 전망이라면 좋은 주식이 유리하다.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생산성 등 상세한 경기 지표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하다.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1년 뒤 상황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인가?이다. 그러나 TV에 출연해서 1년 뒤에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1번 질문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11번과 12번 질문이다. 다른 건 몰라도 1번, 11번, 12번 질문은 반드시 숙지하라. 질문 11. 남들은 모두 모르는데 당신만 아는 것은? 혼자 힘으로 투자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역할을 동시에 떠안는 것과 같다.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을 단순 열거하지 않고 지혜롭게 도출한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이 지혜롭게 도출한 독자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의견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소음과 과대선전에 휩쓸리지 않고 탁월한 투자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질문 12. 월요일에 토요일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는가? 앞서 나는 월스트리트의 전망을 일기예보에 비유했다. 흔히 사람들은 정확성이 매우 높은 예측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한다. 반면 정확성이 매우 낮은 예측에는 과도하게 집착한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토요일 일기예보는 정확성이 매우 낮은데도 사람들은 주말 계획을 세우려고 늦은 밤까지 기다린다. 1월에 미니에폴리스가 출 것이라고 예보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는데 지금까지 그 예보는 월요일에 발표되는 토요일 일기예보보다 적중률이 높았을 것이다. 주식시장 예측도 마찬가지다. 흔히 사람들은 정확성이 높은 예측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한다. 당신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가? 아니면 최신 인기 종목으로 데이트레이딩 하는가?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 확률은 낮아진다. 분 혹은 시간 단위로 매매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은 대부분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 사람의 실적이 데이트레이더보다 십중팔구 더 좋다. 물론 TV나 잡지 인터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따분한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대박을 터뜨린 데이트레이더들이다. 시청자나 구속자를 늘리려면 데이트레이더가 등장해야 유리하다. 지금까지 열과한 12개 항목으로 투자 의자 결정 과정의 모든 측멸을 다룰 수는 없다. 다만 투자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질문이라 판단해 제시한 것이다. 투자 전에 이런 질문에 답해보면 소음과 과대선전이 판치는 새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2가지 질문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처드 번스타인이 지은 소음과 투자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VIP 자산운영 최준철 대표님이 책을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S24에서 절판이었고 교보문고에만 책이 남아있어서 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절판된 상태라서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고책이든지 아니면 큰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비치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기대를 안하고 봤거든요. 제목이 소음과 투자래서 되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